김호중의 음주운전 후 뺑소니,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로 결국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는데요. 조사 전 김호중은 사과문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조사를 마친 당일 오후 4시쯤 조사가 끝나고도 6시간 30분가량 기자가 떠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라며 경찰과 줄다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경찰은 정문 현관 등으로 공개적으로 나가라고 했지만 김호중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전례가 드문 피의자 귀가 거부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진짜 대처하는 것마다 레전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전드는 계속 갈아치우고 있네요. 김호중은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관련 내용을 조사받으며 마신 술의 종류와 술의 양에 관해 진술했는데요. 당시 우선 음주장소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두 군데서 술을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양주는 거의 손도 안 대고 소주 위주로 10잔 이내로 마셨다라며 성대 보호 차원에 많이 마시지 않았고 만취할 정도로 음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게 아닌 휴대전화 블루투스를 연결하려고 조작하다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말만 하면 이런저런 핑계와 거짓말을 하니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또한 사고 당시 김호중은 자신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정황을 경찰에 의해 포착됐고 소속사 다른 관계자 역시 사고 처리를 위해 막내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 같은 요구를 받자 겁이 난다라는 이유로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이 사고 뒤에 공황이 심하게 와서 수습하지 못했다는 소속사의 이전 해명과는 전혀 다른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음주뺑손이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과 소속사 관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22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3명을 상대로 24일 오후 12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들은 쿠치소에 대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후 8시에 시작하는 콘서트 출연이 가능할지도 의문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거 신동엽의 대엑스초 흡입으로 끌려갔던 당시 상황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김호중은 최초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이후에도 콘서트를 강행하며 대중에게 질타받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자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소속사에 의하면 오는 23일 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앤드 프리마돈나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김호중의 팬카페는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도 응원을 아끼지 않던 팬카페도 여론을 의식한 듯 22일 공식 온라인 팬카페 트바로티의 게식을 작성하지 말아달라는 공지와 함께 카페는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현재 해당 카페에 접속하면 접속한 카페는 카페 멤버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이날 오전까지 올라와 있던 김호중 응원 글도 모두 삭제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김호중 팬들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그간 해온 말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와중에도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팬이라고 감싸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무조건 아티스트를 감싸는 게 팬이며 좋아하는 연예인을 대하는 자세인지 새삼 이번 계기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김호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김호중의 태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